탈출하자고요? 탈출하자고요? 탈출을 위해 지금 내가 그지라서 지금 파밍을 하고 있는데 PMC로 6km 왔는데 빨리 파밍해야지 없고 없고 안녕하세요 빨리 나갈까?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빨리 나갈까? 위에 PMC라도 있으면 어떡해 PMC가 있을 수 있어 유은님 어쩌다 돈이 없냐고요? 거기에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청소를 들으면 달려나갈 수 없는 불나방이 돼 버려서